체육특기자 대입 설명회 쿠스프 설명회 갈 거야? 아, 입시 담당자가 직접 상담해 주는 거? 그런 게 있어? 나는 일단 쿠데는 쓰려고 골키퍼는 한 명만 뽑아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체육특기자도 수시 6번까지 쓸 수 있잖아 포지션 구분 없이 뽑는 학교도 있고 응, 그렇긴 한데 쿠데가 경기 실적을 많이 봄 체육특기자 장학금도 있다고 해서 경기 실적 많이 보는 학교 많을걸? 체육특기자 데이포털 좀 더 파봐 일단 엄마한테 상담 신청해달라고 해야겠다 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지? 야야, 빨리해! 선착순이야! 그런데 오늘 유리그 큐참 중계 있는 날 아냐? 중계나 보러 가자! 한국대학 스포츠 허비회가 올바른 체육특기자 대학 입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які 인정한 신청시 fund에